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제주 동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40분쯤 제주시 1도 1동의 주택 건물 2층에서 불을 낸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방화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는데 화재로 주택 내부와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제주 동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40분쯤 제주시 1도 1동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